취재해봤습니다. 사회부 최민준 기자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이 로고가 있는 제품을 담고 있는 모습인데요. 왜 이렇게 사재기를 하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편의점 제품을 많이 구매하시나요? 이거 사면 돈도 벌 수 있다고 해서 사러 왔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따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인터뷰 결과 이런 이벤트 구조를 통해 고객들이 이중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과열된 이벤트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현실 한번 갔둬도 될까요? 이거 너무 아픈데? 지금 나올 것 같은데? 최민준 기자 현질한 게임 이용자들을 일반 유저들을 대상으로 폭력성 게임을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야! 야! 아, ㅅ끼 또 꺼졌어! 아, 미치겠다! 편의점 터리, 보이스피싱 등... 야, 이 개XX야! 너 뭐하는 새끼야? 저, 저야? 아, 저야? 유어스 상품 구매하고 나만의 냉장고에서 넥슨 캐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9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큰일 날뻔했어. 먹으면서 얘기한 거야. 응. 그래서